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프렌드 I love you 뿅뿅뿅 자 오늘 저는 애봉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애봉이구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롯데백화점에서 어제 이게 원래 3만얼만데요 그 마감세일한다고 만원에 득템에 가져왔구요 이것도 반찬도 가져왔어요 반찬이랑 요거랑 가져왔구요 그 시유의 라면 속초홍게라면 요렇게 준비했고 이건 알죠? 이거 알죠 이거? 계란말이 계란말이를 준비해봤습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 내가 한게 아니라 이거 제가 잘가는 거기 포장마차집에서 사온거에요 자 요렇게 계란말이가 먹고싶었어요 그리고 불을 켜보겠습니다 이거 한치에요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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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좀 끓이고 물을 끓이고 오늘의 음료는 청담식초에서 나온 만안을 무치님 한개 소프당하여 고맙습니다 계란말이가 9,000원인가 탄산수 계란말이 또 막 막 꼬리꼬 난리가 났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유 탄산이 완전 꽉꽉 찼어 탄산 100% 고맙습니다 소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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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불농 욕방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되게 연하네 살이 우리 꼴뚜기를 개울이라고 놀렸던 한치를 잘라 보겠습니다 한치는 반으로 뚝 반으로 반으로 딱 잘라 계란말이를 계란말이를 딱 아 녹는다 녹아 진밋볶 진밋볶 음 이거 만원 9,000원인가 반찬 요거랑 요거랑 해서 만원 이거는 계속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와사비맛 김이야 와사비맛 김 와사비김 오오 국물 봐 됐다 씨뻘게 어? 내가 어쩜 이렇게 씨뻘게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뭐 먹을 때 할머니 같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인중이 길어요 어? 인중이 길어 이러고 잡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빨래찌개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을까요 이렇게 어 맛있다 맵네 매워 매워 계란말이가 제일 가득해 여러분 계란말이 봐 예니노나님 어서오세요 불주요 버섯 버섯 나 이런 나물도 좋아해요 라면이랑 콩나물이랑 알았어 자 으 라면이랑 자 라면이랑 콩나물이랑 자 자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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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게살이 있네 으 으 으 으 으 진짜 홍게살인지는 모르겠네 으 으 아 보쌈 먹고 있어 나 내일 보쌈 먹을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 마늘장아찌야 이거 이건 계란이야 계란 그 메추리알 으 으 으 어 보여줄게요 이건 오징어 오 오징어 오이 무침 그 다음에 이건 뭐 나물 버섯 이건 닭가슴살 부추 샐러드 이건 멸치 이거는 진미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는 식초 좋은 거 같아요 아침에 오모리가 맛있지 공주님 임산부에도 좋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 GGV 대표님 어서오세요 어우 맛있어 어우 나 이거 계란말이 겁나 맛있어 한찌 간임미 한개 고맙습니다 땅 간임미 50개 어허지 고마워요 자몽 자몽 땅 뜨거워 으 쥐 쥐가 저기 안에 구석탱이에 몰려 있어요 어우 더워 치 먹어도 돼 어우 맛있네 노원 에어컨 있어 에어컨 있는데 옛날 거에요 찜닭이랑 살짝 맛이 비슷하네 미니루팡님 어서오세요 화내는 연기해달라고 왓! 화내는 연기해달라고 시가유씨 시톨 시톨 음 아 뜨거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거 내가 2부 때 얘기해줄게요 2부 때 내가 얘기해줄게 음 여러분 계란말이가 쏙 들어가잖아요 입에서 후루룩 느낌이 어떤건지 알아요? 그 이주일 흉내네 이주일 알아요 이주일 그 이주일 선생님이 한 뭐? 이런 느낌 막 풀어져 해볼래 해볼래 이거 봐 이해 잘 돼요? 아유 저밥 저밥님 아닙니다 국물 국물도 맛있네 저 160 싸요 국물 안키워요 밀가루 진짜 couple 외국 국물 국물 구기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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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잡싸봐 홍게라면 괜찮아 얼큰해 오 오 하 복숭아 식초 없어요 다 자 계란말이 입에서 풀어지는 계란말이 없어졌어 나랑 친하니까 아 대표님 그랬어요 나랑 친하니까 도마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씻어서 갖다줘야 돼 아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 호성님 생각해 고마워요 내 실리콘 수조 난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역시 나는 이렇게 계란말이가 이렇게 입에 딱 들어가면 없어져 봐봐야 겁나 맛있어 음 맛있당 이브 때 뭐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딱 정해져 목요일만 딱 정해져 있잖아 한 치 한 치 반말이 남은 거 먹어야지 내 네일아트 자극증 있어요 지시 대표님 어떻게 칭찬을 해주냐 왜 불 안 났어 네 청담지초 내일 오픈합니다 코드번호 나눠드릴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왕 계란말이 진짜 잘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아저씨 계란 안에 날치알 쪽파 당근 계란말이에 우유 넣으면 부드러워져 아저씨 몰랐네 아 내일은 꼭 운동 가야지 아우 팬앞에 구준협이라고 구준협 준혁아! 뽀뽀 빌어라! 아직 티 안나요 살 안빠졌어 비비제이제이님 어서오세요 0606님 그거 소독 철저하게 해야된다 1919님 메로나님 안녕하세요 맞나 두루님 어서오세요 영어를 잘 못해요 준핀님 어서오세요 파프리카 먹으면 피부에 좋습니다 새우면 마지막에 먹어야지 유라님 유라님 일도하의 이름 애봉이 고맙습니다 동굴님 조금 이따가 나가요 지블리님 어서오시고 정우영님이 한개 고맙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사왔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사왔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사왔어요 저 채팅방 안올래요 앗 뜨거 새우 추첨좀 눌러주세요 추첨좀 눌러주세요 추첨좀 눌러주세요 추첨좀 눌러주세요 추첨좀 불러주세요 추첨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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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디자인님 노원 롯데 있잖아요 마감 세일 때 가면은 반찬들도 원래 3개 만원인데 4개 만원은 막 어? 하나 더 주고 막 이래요 나 먹는 속도를 못따라 나는 좀 빨리 먹는 편인가봐 안경이 가짜 안경은 아니구요 안경 알이 없는 안경이에요 가짜 안경은 진짜 안경입니다 이게 진짜 안경이에요 나 혼자 너 결혼 안했어? 아 디자인님 감사하고 저 기초화장품은 그냥 엄마가 주는 샘플을 많이 써요 샘플 네 안했어? 그래? 그렇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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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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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가 없어 예의가 마지막! 인사해요 인사 아 우리 기분 좋게 녹방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할게요 안녕